1. 한고은 남편과 만난지 100일 만에 결혼 동상이몽이 배우 한고은이 남편과 만난지 100일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. 16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인원은 내 운명에서는 스페셜 MC로 한고은이 출격했다.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한고은은 평소 동상이몽이 애청자라고 밝히면서 자성찰 및 나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. 이어 사귄 지 101일째 되는 날 결혼을 결정했다.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속도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. 이어 MC들이 가수 노사연, 이무성 부부를 언급하며 두 부부 모두 4세 연하 커플이다면서 공통점을 언급했다. 한고은은 신랑이 TV를 보니 똑같다고 하더라. 저도 약간 직진인 편이고 덜렁거리기도 하고 소녀같은 면도 있다면서 노사연과 닮은 점을 나열했다. 한편 SBS 동상이몽 시즈니 너는 내 운명은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영된다.